이쪽으로 와주세요 앞으로 달려오는 경우가 되겠구요 네 사랑 여기서 한 바퀴 돌아주세요 이모스 같은 경우도 취득 능력 진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랑 여기서 이렇게 뺑그르르 돌아 주실 수 있어요 네 쉬지 말고 뺑그르르 돌아 주세요 네 아 옆모습 바로 잘 잡구요 옆모습 마트 가자구요 한번 뺑글뺑글 돌아주면 마트 가 드릴게요 뺑글뺑글 돌아 주세요 옆모습에서 아주 눈만 조금만 가까워도 바로 얼굴을 눈을 검출해 주는 능력 보여주고 있구요 프라임에서 잠깐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잘 잡는 모습 보여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트 가라 감사합니다.